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탕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입니다. 글쓴이 A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매일 가는 백반집이 있다는데요. 그러나 어느 날 한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수거해 다시 다른 손님의 상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 이후로는 반찬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시켜 먹던 A씨는 먹다 보니 다른 건더기들에 비해 호박이 유달리 흐물거렸다고 전했는데요. 심지어 된장찌개를 주문하면 6분에서 9분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호박이 흐물거릴 정도로 푹 익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A씨는 왜 호박은 늘 이렇게 푹 익혀서 나올까 의문을 제기하며 백반집에 호박볶음이 반찬으로 가끔 나오는데 그때 사용한 것을 된장찌개에 넣는 건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. 그러면서 재사용이 아니라면 엄청 익은 호박이나 냉동호박을 써서 그런 거냐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불쾌하니 방문하지 말아야 하는 의견이었고 한 네티즌은 원래 고깃집 된장국은 거의 다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끓인다며 반찬 재탕을 의심했는데요. 하지만 일각에서는 된장을 대량으로 한 번에 끓인 후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끓여서 나가기에 야채들의 숨이 죽을 수 있다며 반찬 재탕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한편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